안녕하십니까 고물상 아주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사장하고 고물상 아주바이와 무슨 관계인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부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지금 영상은 얼마전에 현장에 공사 마무리하면서 쓰다나면 전선 갖고 와갖고 벗기는 작업인데 보시다시피 전선이 나무드름에 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어째 요래하지? 잘라가면서 넣으면 많이 걸릴긴데 어쩌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요런거 언젠가는 들어올기다 틀림없다 해갖고 안버리고 쟁여놨던게 퍼뜩 생각이 난다 아입니꺼 그질로 꺼내갖고 전선을 꼽아봤더만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고마 대길이네예 그 덕에 작업시간이 한 서너 배는 줄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니까 더 빨리 했지만 서로예 전선이 기계 빠져나오면서 강강원래 하듯이 뱅글뱅글 예쁘게 말려갖고 고마 손 안대고 똥딱하십니다. 고물상 재미진 물건 참 많이 들어오지예? 여러분들도 요래 생긴거 들어오면네 나고다TV 영상 기억했다가 따라하이소이 자 그러면 작업영상 같이 봅시다 레디 큐 고마워 저는 다리에 고마워 바로 한번 해갖고 슬픔 샷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